안녕 안녕 하이 저 자기 전에 켰어요 눈썹이 없어서 가리고 있는거야 진짜 헬로 그냥 자기 전에 눈썹 진짜 너무 없네 어쩌지 머리로 가려본다 곰방아 곰방아 팩 방금 뗐어요 아 눈썹 없는 오소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있어요 눈썹 컨디션이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 팩했어요 조금 오늘 화장하고 오랫동안 라해 안녕 신자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는 없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되게 많이 피곤하고 목소리도 많이 맞갔더라구요 제가 오늘 사실 노래를 불러드릴까 하고 아까 노래를 몇 곡 불러봤거든요 하 목이 셔서 안되는거에요 자기전에 인사드리려구요 오늘 사랑의 꽈배기 보셨어요 진짜 슬프더라구요 대박 다음주는 제가 조경준하고 슬픈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네 아 오늘 한별이 너무 아니 한별이라는 신도 슬펐는데 색별이가 너무 슬펐어 저 오늘도 피곤해 보이죠 큐리언니 안녕 아 너무 졸려요 너무 피곤 네 자려구요 자기전에 켰습니다 안녕 큐리언니 나 잠깐 쉬러 왔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네 내일 다시 라이브 켤게요 내일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게 있거든요 저 지금 자려구요 잘거에요 예스 아임서 타이어드 but 아 아 오케이 컴백제팬 하이 와따시모 익기타이です 흠 타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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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갈 수 있을까요 타봉 땡큐 아이우 아이우 호프 아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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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아이우 아이우 잘 보셨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켤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사실 어제 라이브 한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못 지킨게 그 약속을 못 지킨게 조금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자기전에라도 말씀드리고 네 자려구요 아 제 스텝이에요 소연이란 친구는 별별며느리란 드라마 했을 때 저의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주던 생긴 것도 예뻐요 오케이 아이앱 아이앱 슬립 잘게요 내일 다시 라이브 켤게요 내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하나 정도가 되겠지만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민 아사이 굿나잇 오야스민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다고? 좋아 이번 꿈꿔어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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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